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홈팅 입니다 오늘은요 단면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면수세미 이름은요 팝콘 단면수세미구요 단면수세미는 한면만 가지고 만드는 수세미 인데요 만드는 기법을 전부 다 팝콘 뜨기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팝콘 단면수세미라고 붙여 봤구요 가운데 중심 빼고 두번째 단 세번째 단에 팝콘 뜨기만을 가지고 끝에까지 낸거구요 그 다음에 이 팝콘 뜨기를 하다보니까 한 면이라도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감도 있구요 팝콘 자체가 좀 단단한 형식이라서 단단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시면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경향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샘플들은 대부분 제가 세가지의 색상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가운데는 좀 진한색 그 다음에 중간에 흰색 그리고 옅은 색으로 테두리 단을 넣었어요 지금 샘플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심만 포인트를 하나 주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단을 전부 한색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보신 다음에 원하는 스타일대로 색상을 배열해 주시면 되구요 지금 이 단면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6호 바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크기는요 뒷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은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형태의 단면수세미는 아니지만은요 쉽고 단단하면서 두툼한 형식의 단면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구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단면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중심이 되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시구요 시작은 이번에 매직링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가락에다 실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 쪽 위에 부분에 실을 잡아서요 한 바퀴를 이렇게 틀어서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올려 놓구요 이 교차되는 지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이렇게 틀어서 고리를 또 하나 만들어서요 이렇게 두 개의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의 고리 사이에 바늘을 찌르시고 뒤에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꽃잎사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기둥코로 사슬 3개를 먼저 주세요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올라가구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이 두 개의 고리 사이 쪽으로 바늘을 찌르시면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코에 한길긴뜨기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운데 부분에 다시 바늘을 찌르신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 잎사귀가 하나 나오구요 그대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올려주시고 실을 감아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셨잖아요 그럼 이 고리 쪽에다 바늘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그래서 잎사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첫 번째 단에서 잎사귀의 개수는 총 6개가 필요합니다 기둥코 사슬 3개 먼저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코를 떠주시구요 그대로 가운데 원쪽에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나오면 그대로 가운데 원쪽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볼록볼록하는 잎사귀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요 얘 총 6개 만들어야 돼요 사슬 3개 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두 코가 되면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마지막이죠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구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실은 잘라내는 게 아니구요 요렇게 고리를 좀 빼놓고 우리 가운데 부분을 좀 오므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꼬랑지 실을 살살 잡아 다니셔서요 안쪽을 좀 오므려 주세요 자 살살 자 이렇게 해서 안을 오므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은 나중에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제 고리를 빼놨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단에 가야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 만들기 전에 우선은 이 꽃잎사귀에서 줄들을 먼저 좀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꽃잎사귀 만들었던 애를 앞쪽으로 밀어 주시구요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사슬 하나 주셔서 얘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잎사귀 뒷면에 가운데 부분을 그냥 강제로 찔러주세요 강제로 찌르셔서 이 가운데 쪽으로 우리 중심이죠 중심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요 빼뜨기를 하면서 우선 자리를 하나 이동을 해주세요 잎사귀 중간으로 자리가 이동이 된 거구요 여기서부터 줄들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줄은 길게는 안 할 거라서 사슬 두 개만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잎사귀를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 주시고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운데는 뒤에서 잎사귀 사이를 이렇게 찌르신 다음에 이 중심에다가 바늘을 다시 찌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서 잎사귀 사이에서 줄을 걸어 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줄을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이 줄 굉장히 작게 나오구요 이렇게 줄을 만드시면은 꽃잎사귀가 앞쪽으로 숙여지면서 약간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사슬 두 개 주시고 이렇게 돌리셔서 옆에 꽃잎을 앞쪽으로 밀어 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찌르시구요 그 다음에 정중앙 부분을 또 이렇게 찔러서 바늘로 여기다 빼뜨기를 하면서 줄을 걸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줄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그리고 옆에 꽃잎을 앞쪽으로 밀어서 바늘 찌르시고 중심쪽으로 같이 찔러서 빼뜨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 자 그래서 우선 이 작은 줄을 여섯 개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두 개짜리 줄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슬 하나 주면서 중간 이동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 해주시구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하셔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바싹 잡아 다니시면은 꽃잎사귀 나왔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이 잎사귀가 좀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펼쳐 주시면서 가운데 중심 부분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실 이 꼬랑지 실이죠 얘를요 다시 잡아 다니세요 그래서 이게 좀 풀어지게 되면 코들이 많이 들어가면 입구가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다니셔서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구요 이젠 두 번째 단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다음 단을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갖고 왔구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고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곳에다 바늘을 찔러주시고 뒤에서 실을 끌고 오세요 자 이렇게 끌고 오셔서 긴뜨기가 들어갈거라 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두 개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긴뜨기하고 긴뜨기 사이가 벌어져야 돼서 사슬을 또 하나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긴뜨기하고 사이 벌어지는 사슬까지 세 개의 사슬이 들어가야 되구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지금 이 고리에 다시 바늘을 콕 찌르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자 긴뜨기 긴뜨기 이렇게 쏙 빼시면 긴뜨기가 되구요 긴뜨기 하나 뜨셨으면은 여기서 사이에 사슬을 하나 주시구요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엔 옆에 있는 고리로 가셔야 돼요 옆에 좀 작게 나왔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고리 보이거든요 이 고리에다 바늘을 찌르셔서 이 고리에 걸어가면서 긴뜨기를 하나 또 떠주세요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사이에 사슬 하나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리마다 긴뜨기 두 코씩이 들어가는데요 긴뜨기 떠주시면 그 다음에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는 무조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을 감구요 다음 고리 찾으셔서 고리에 바늘 찌르시고 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세요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실을 감아서 다시 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줄이 여섯 개 걸려있는 사이마다 긴뜨기를 두 코씩을 넣으셔서 전부 열두 개의 긴뜨기를 떠서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긴뜨기 두 개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긴뜨기를 뜨고 나셔서 사슬을 하나 줬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무리는 고랑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코랑 그 다음에 있는 긴뜨기 사이 중간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시면은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단이 끝이 난 거거든요 두 번째 단 끝나고 나시면 이제 세 번째 단에서 첫 번째 팝콘을 만드실 거예요 여기에서 팝콘은요 한길긴뜨기 팝콘이구요 다섯 코를 가지고 팝콘을 만드실 거예요 우선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떠주셔야 돼요 지금 요 사이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그리고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섯 개 한길긴뜨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고리를 살짝 빼시구요 그 다음에 기둥코가 올라가 있던 자리에 이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찌르신 다음에 다시 고리 쪽으로 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실을 잡아 다니시면 고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앞에 고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시면 팝콘 뜨기가 된 거구요 이 팝콘은 동글동글하면서 두께감이 있는 애가 나옵니다 팝콘을 하나 떠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이를 벌려주셔야 되는데 사슬 네 개를 주세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사슬 네 개로 줄을 만들어주시구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이제 이렇게 돌리셔서 옆에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옆에 이 고랑에다가 팝콘을 또 하나 걸어주시는데요 한길긴뜨기 다섯 콧짜리 팝콘을 또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고리를 살짝 빼주시구요 바늘을 빼셔서 지금 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찌르시구요 고리 쪽으로 다시 한번 바늘을 찔러서 이 고리 뒤에 있는 실을 잡아 다니시면서 고리를 작게 만드시구요 이 앞에 고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시면 다시 팝콘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팝콘 만들어주신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네 개 주세요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해서 줄을 또 만들어주신 다음에는 실을 감구요 요렇게 돌리셔서 다음 고랑 가시구요 이 고랑에다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도 다섯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고리를 빼주시구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 바늘을 찌르시고 고리 쪽으로 다시 바늘을 찔러서 실을 잡아 다니셔서 고리 작게 만드신 다음에 요렇게 뒤쪽으로 통과를 하셔서 팝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세 개예요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해서 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주세요 첫 번째 단에 팝콘액에서는 전부 열두 개를 만들어주셔야 되구요 지금 우리가 요 긴뜨기하고 긴뜨기 있던 고랑마다 코드를 전부 다 넣으셔서 우선 팝콘을 이 끝에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단의 팝콘알 열두 개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좀 자리가 빡빡하기는 한데요 요렇게 단단하게 들어가야 모양이 좀 덜 흐트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슬 네 개짜리 줄이 나왔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무리는 이 첫 번째 팝콘화를 만들고 나시면은 가운데 머리 부분이 요렇게 동그란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바늘 요렇게 찌르셔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할 거구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하셔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단색으로 계속 가실 분들은요 다음 단도 이 색으로 올라가시면 되구요 저는 여기서 색상을 한번 바꿔줄 거에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아이보리 계열이거든요 팝콘 한 단을 떴구요 이제는 테두리 쪽으로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다음 단을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단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로 이 가운데 중심에 들어갔던 살구색보다 조금 더 연한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투리 실들은 이렇게 타고 갔던 애들은 미리 잘라주실 분들은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라내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단 거는 미리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 정리 해주시고 지금 이 잘라놓으면서 나왔던 고리실은 이 꼬랑지 실은요 요렇게 타고 가면서 실 정리를 같이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 다음 색깔의 실을 갖고 오셔서요 이 사슬이 4개가 있는 줄 쪽에다가 한 곳에 바늘을 찌르시고 여기서 코드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라 우선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먼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5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길긴뜨기 2코구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3개 실을 감고 네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섯 번째까지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그러니까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뜨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이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얘는 표시하는 사슬입니다 다음 단에서 보기가 편하시라고 이렇게 사이를 벌려 놓은 거구요 이 꼬랑지 실은 요렇게 잡아서 앞으로 놓으시고 실 정리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요렇게 한 줄에서 우선 다섯 곳짜리 한길긴뜨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을 감아서 그 다음엔 옆에 줄로 가세요 옆에 줄에 들어가셔서 한길긴뜨기 5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한길긴뜨기 5코를 떠주시고 나면은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을 하나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다섯 개짜리 세트를 지금 이 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줄은요 한길긴뜨기 10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자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떠주시구요 그 다음에 무조건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자리에서 코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10코가 한 자리에서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으시고 옆으로 가셔서 옆에 팝콘하고 팝콘 사이에 줄에다가 바늘질러서 이번에는 다섯 개 한길긴뜨기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시고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자리에서 다섯 개를 넣구요 그 다음에 열 개를 넣잖아요 그리고 나시면 다시 다섯 개구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돌리셔서 옆에 줄로 가시면 여기는 또 열 개 한길긴뜨기 나와야 됩니다 다섯 개짜리 두 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대로 바늘 넣으셔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떠주시구요 이렇게 하면 두 개죠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뜨셨으면 사이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시구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사이에 사슬 하나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코는 다음 단 코까지 미리 여기서 코를 늘려준 거구요 다섯 개 뜨고 열 개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다섯 개 열 개 다섯 개 열 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요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열 개 다섯 개 열 개 이런 식으로 떠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이에요 단수로는 꽃에서 한 단 이구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팝콘 있는 데서 둘 셋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까지 왔습니다 지금 다섯 코를 뜨고 사슬 하나를 줬구요 이 맨 마지막 자리는 또 열 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코들이 엄청 많아서 얘네들이 좀 울죠 다음 단 올라가시면서 얘네들이 펴지게 됩니다 우선 사슬 하나 주신 다음에 마무리 하실 때는요 요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있던 자리를 찾으시는데요 이제는 마무리를 이 고랑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고랑을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 머리를 빼셔서 앞걸어뜨기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단에서 팝콘 뜨기가 들어 가는데요 한길긴뜨기 다섯 코짜리 팝콘인데 전부 다 앞걸어뜨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앞걸어뜨기로 빼뜨기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서 마무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를 고랑에서 옆에 고랑 쪽으로 바늘을 요렇게 끼우셔서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앞걸어뜨기로 두 개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를 가시면서 또 앞걸어뜨기로 세 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자 네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앞걸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걸어뜨기 다섯 개를 하셨으면 이제는 고리를 요렇게 길게 빼세요 그래서 이제 팝콘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기둥코가 있던 자리를 찾으셔서 사슬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요렇게 찌르시고 앞에 있는 고리도 찔러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실을 잡아 다니시면은 첫 번째 고리죠 앞에 있는 고리가 작아지면은요 그대로 그 고리를 뒤쪽으로 요렇게 통과를 시키셔서 요렇게 통과를 시키셔서 팝콘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뒷단에 들어가는 팝콘은 두 단을 떠서 팝콘이 하나씩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팝콘을 뜨셨으면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을 세 개만 주세요 이렇게 사슬 세 개를 주시면은 팝콘이 하나 끝이 났습니다 그대로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팝콘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섯 코하고 사이가 벌어진 사슬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표시하시는 거고요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제일 첫 번째 한길긴뜨기부터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보세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가 나왔고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둘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로 떠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한길긴뜨기도 앞을 걸어서 떠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로 떠 주시고요 다섯 개가 나오면 고리를 살짝 빼시고 이 첫 번째 한길긴뜨기죠 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바늘 찌르시고 고리를 끼워서요 이렇게 고리를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고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시면서 팝콘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 첫 번째 팝콘하고 두 번째 팝콘은 길이가 달라요 얘는 두 단을 갖고 길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폭은 거의 비슷한데 개수가 늘어났죠 이렇게 팝콘을 뜨셨으면 여기서 사슬 세 개로 사이를 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셔서 다음에 또 팝콘을 떠 주셔야 돼요 다음 팝콘도 앞걸어뜨기로 갑니다 앞걸어뜨기 한길긴뜨기를 뜨시면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앞걸어뜨기도 해주세요 둘 그 다음에는 셋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를 해주시고요 고리 살짝 빼시고 또 팝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찌르고 앞에 고리를 찔러서 그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빼시면서 팝콘 뜨시고요 팝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세 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리셔서 다섯 코의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를 해서 팝콘을 떠 주시면 돼요 이 두 번째 단에서 팝콘의 개수는 전부 18개가 나오고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앞걸어뜨기를 해가면서 팝콘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팝콘이요 이렇게 키가 큰 팝콘 18개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 팝콘이요 굉장히 좀 단단한 형식이라서 모양이 조금 지금 상태도 많이 좀 울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하시고 한 단을 더 떠주시면서 끝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팝콘에서 사슬 세 개까지 주면서 끝이 났고요 이제 마무리하실 때는 첫 번째 팝콘이 있던 자리 머리 부분에 바늘을 찔러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두 번째 단이죠 팝콘으로는 두 번째 단 팝콘까지 나왔고요 이제 테두리 부분 한 단만 넣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짧은뜨기로 할 거고요 우선 짧은뜨기 기둥코로 사슬 하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팝콘하고 팝콘 사이 줄 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이 자리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줄 위에는 짧은뜨기 다섯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다섯 개 짧은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팝콘 머리에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찔러서 이 안에서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서 묶어주세요 팝콘에서도 짧은뜨기를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줄 쪽으로 가시면서 짧은뜨기 다섯 개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은요 이 코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팝콘이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이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모양이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팝콘 머리 부분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 쪽으로 바로 짧은뜨기 다섯 개 넣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로 짧은뜨기 해주시고 팝콘 머리 부분에서 짧은뜨기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줄마다 팝콘, 줄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서 이 마지막에 있는 줄까지 전부 테두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마다 짧은뜨기를 다섯 개씩을 넣어서요 사이사이를 아주 빡빡하게 만들면은요 이 뒤에 있는 팝콘들도 잘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잘 잡혔고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기둥코 올렸던 자리에 바늘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고리 하나 만들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길게 줄을 하나 줬고요 지금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바늘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냈고요 이 자투리 실은 돗바늘 갖고 오셔서 실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자투리 실을 남는 애들은요 미리 잘라 주셔도 되고 지금 잘라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미리 이 꼬랑지가 나올 때마다 잘라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나머지 하나만 정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을요 돗바늘에다 연결을 했고요 이 짧은뜨기들을 떴던 자리 쪽으로 실을 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마무리 했던 자리에서 밑에 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이 짧은뜨기 했던 사이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끼워서요 실들을 이 안쪽에다가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 정리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팝콘 단면 수세미는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털이 없어서 요런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수세미 실로 떴던 애를 보시면 수세미 실들은 털 때문에 이 사이사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단단하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약간 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 대신에 단면으로 떠서요 만드는 방법은 쉽게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팝콘 단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